희철이네, 진동한 PC방! 한 명씩 앉아 봐, 한 명씩. 자, 너. 자, 자. 오, 왜왜왜왜? 앉은 감이! 좋아, 좋아. 저 소파예요. 어, 의자 진짜 좋다. 이거 무슨 의자예요? 듀오백, 듀오백. 진동 의자야. 이거 진동, 이거 노래 남겨요. 오, 우와! 오, 여기에 연결되네? 와, 이어폰이... 오, 여기인데? 대박이다, 이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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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느껴져, 느껴져, 느껴져. 오, 의자 뛴다. 이게 그거야. 진동 의자야. 어때? 대박이야? 사람들이 이거 못 느끼지. 우와! 오! 오, 대박, 대박! 야, 방구 소리 나는데 나 붕, 붕. 자, 수연이부터 한 번 해보자. 자, 하나, 둘, 셋! 우와, 이거 너무 좋은데? 수연이 잘한다. 이거 왜 이렇게 좋아? 아, 실력의 핏. 3, 2, 1. 재고! 재고! 어, 나는... 넌 T1이잖아. 어, 어. 봤지? 듀오백의 안정성. 오, 역시. 봤지? 봤지? 이렇게까지 길러졌네. 오, 절대 넘어지지 않네. 봤지? 형. 형, 이거 절대 안 넘어져. 봤지? 듀오백의 안정성. 내가 요즘에 PC방을 이거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아, 이거 의자 때문에 PC방을 갔어. 몇 번 갔었는데 다 너무 불편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오히려 앉아입지를 못했거든요. 맞아, 근데 PC방 의자 중에. 근데 이거는 착용... 이게 앉았을 때부터 이 느낌이 다르죠. 그치? 당신은 혹시 모르셨을 죽일줄이..? Services이 궁금해서 가야 되세.